더불어시민당과 합당 관련 향후 절차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시민당과 5월 15일까지 합당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 당원 제6조, 제113조 및 정당법 제19조에 의거 중앙위원회를 전국대위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간으로 하고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당에 대한 토론 및 투표를 시행합니다.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8일까지 권리당원 토론 및 투표를 실시하고 5월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지정합니다. 이후 5월 15일까지 합당수임기관회의를 통해 합당을 의결하고 선관위 합당신고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